저희가 지금 외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왓츠앱 메시지로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무슨 일인지 봤더니 라야가 콜린더에는 화요일로 되어 있는데 내일요일로 배송가 났대요 그래서 내일 원래 하니랑 말람 라야를 같이 보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일이 라야 라야 젤리브레이션을 하게 됐어요 이런 일은 저희가 5년 동안 수정하면서 처음에 공연하러 왔어요 와롭해요 라야 저는 슬라마사리 라야 여러분, 라야의 아침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장 빠른 밤 그리고 촬영을 준비하고 방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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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헥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 헥특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헥특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방문을 방문해 볼 때까지 그리고 어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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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뿔 라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우리 쌈뿔 라야 오우, 너무 귀여워 우리 블라이미 디자이너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두이 라야가 여기 우리 entire crew 함께 함께하는 라야 우리 리오나의 집을 방문해 볼 때 라야의 아침을 방문해 볼 때 그리고 하니의 집을 가고 싶어요. 가족 가족의 집을 가고 싶어요. 정말 다이어트일이 될 것 같아요. 라야의 아침을 시작할까요? 수라가 하리라야 어때요? 첫 하리라야를 앞둔 소감 옷도 맞춰 입어서 약간 기분이 나요 명절 느낌 거의 좀 가족같이 부족하다 반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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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리라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사기가 너무 힘들죠? 날씨가 더우니까 더 예뻐보이네요 자 그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집이 이렇게 꽃까지 피우니까 너무 예쁘네요 나 지금 계속 걸으면서 내 치마를 한 발 한 발 밟고 있긴 한데 바지크를 입기 어려운 옷이었네 오 마이 갓! What are you doing? Hi Vivi! Yeah! Look at you! Hi Vivi! 오 마이 갓! It's so pretty! I promise that then you can go home Okay, okay Oh my god, you do the hair forever Your hair is such a big deal Is it? That everyone does their hair and nails the day before I did it last night But then when I fell asleep It got rubin So I thought we were coming in to fix it Shall we go? Yeah, yeah, yeah Let's go, let's go Wow, it's like Miro It might be a little chaotic I guess that's about Raya Yeah Oh my god Hi Hi It's all your family Hello Oh my god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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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ello Hi Long time Hi Hi Thank you Thank you This was all cooked in a rush last night When they announced Raya is tomorrow Everyone was like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Now I'm gonna introduce you to my favorite food in the world Okay, okay, okay This is the gulai ay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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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really good Chicken, fish And this is gulai udang This is like the most famous thing ever It's so pretty good Is it? It's okay Once you try, you'll know why And then, and this is rindang ayaw Rindang ayaw But it's kind of different from your usual rindang Cause it's made like panpanese style Okay, okay, okay Okay, okay Oh, sorry Like, gulai udang Like, gulai udang Well, I'm gonna eat the food in the world Wow, well, I'm gonna eat it Well, I'm gonna eat it Well, I'm gonna eat it Good morning Thank you Mmm The gulai udang is delicious Yes It's delicious 진짜 맛있어요. 음, 라이앗 굿. 여기서 조금만 먹어야 된다고 하셨네. 아, 많이 먹어요. 조금만 못 먹겠어요. 혹시 차트에 좀 더 먹을래요? 짜장면이 좀 더 소프트예요. 이렇게 먹어요. Uh oh. 아… Are you going to tamba like this? I'm not sure, I want to but, I'm quite like a fool. not a bee. If you do, like it, I'm throwing a bee. 너무 멋있겠지? My Honor's square. schön 뜨거유래 따뜻해 항상 하루에도 능수 good 보통 일 đang 집에서 우리 Dos일아야laresik 오오! whites of you 그래... 不会 genetics 아디! 우리의 샴푸 라이야도 만들었어요 진짜? 네 핸드메트 리오나 샴푸 라이야라 샴푸 라이야라 이게 완벽한 샴푸 라이야라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3명이서 라이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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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여기가 너무 어려워 라이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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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좋아하니까 라이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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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аш 그래서 라이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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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k이로 핸드폰 하이! 탱스 포 인바이딩 하스! 와 집이 너무 예뻐요. 하스 이소 프리티! 근데 제가 들었을 때 어제 하니가 참 많이 바빴다고 들었어. 새벽 한 네다섯 시까지 요리를 했다고 들었어. 지금도 막 샤워하고 막... 와 나진 씨 이런 집 살면 너무 좋겠다. 너무 예쁘네. 너무 맛있겠는데? 와 이거 뭐야? 빵 같은 건가? 우와. 너무 예쁘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이! 하이! 너무 귀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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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너무 예쁘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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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피! 우와! 이거 뭐야? เล phi! 사이에 무료 quanto 내姐 해 봐 봐 봐 봐 봐 봐 봐 봐 봐 봐! 뭐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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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다 sare 가슴! 혹시 첫 회 좀 더 먹을래요? 난 아까 쉴 때 운동장 한 다섯 바퀴 뛰고 올 것 같아요 잤지? 그것도 모르고 멍 때리고 있었죠 오케이, 여러분, 밥 먹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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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 Arkansas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밥 먹기soft That way! 이건 뭐예요? 아까 뭐 라인으로 설명해줬었는데요 그리고 들어갈 맛 또ibalYOS 디지션 잘 먹겠습니다 와 이것도 클라이언 른당이랑 완전 다른 맛이야 른당 쏘 테스트해 i love 른당 어때요? 맛있다 박이 너무 살이 부드럽고 추룸 배부르다며 근데 맛이 유연하는 그거랑 완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잘 들어서 다른.. 다른 맛이라서 아주 왔어 왔어 언니 나 저 치킨 한 번만 더 먹을게 저 치킨 치킨 짠 조금만 딴바라기 하려 그랬는데 게 비 조각 밖에 안 남았네 돼 나 왔어 옷 들고 말씀드 Myanmar 밥 먹고 나게 돼 4주일날 왜? Where are you, my lady? What? Cry, cry, cry! 좋아. 이렇게 보인다. 내가 눈물 날 것 같지? 진짜 주책이더라. 나 왜 남의 가져볼까? 왜 남의 가져볼까? 내가 더 놀랄까? 한국은 이렇게 스킨십을 하진 않잖아요 우린 절하대 덥담하고 이게 뭔가 한 번 이렇게 의식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랑해? 우리 가족과 함께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요 우리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 우리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자 자희바딩 어... 하하와 수화바딩 수화바딩 자희바딩 어엘 이 meditation 안놔chutz 소두 ytorial 내가 삶 upcoming gut jour 자리 라하리라야 맘 살번땜 새워 새워 라하리라야 맘 살번땜 오오오오 아하하핳 노허 하핳 하핳 어깨 아핳 오케오케 나이니쌍 우와아아아아아 호리뽈 쌍이야 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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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라하리라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 먹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저게 뭐야? 이게 뭐야? 고마워요! 고마워요! 와우! 기뻐 기뻐 아니 딸라메 우리까지 껴주실 때 진짜 몰라 진짜 우리 다 안고 오오오 Let's take a photo together Yeah, yeah, sure, sure 오오오 와우 추바 추바 추바야? Okay Not too high, okay 와우 Stop 꺄 자 이 시간 못하는 것 와우 와우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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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nú 몰은 다이밭 고마워드 다이밭 다일바딩 마칸마칸 순브릿 반깃 키는 마쥬라 캐슈넛 치즈 크란치 마크 모 다른 식사도 저희에게도 다른 식사도 있네요 Q. 구이라야의 종류가 Q. 구이라야의 종류가 나는 이제 외우는 걸 포기했어 와 언니 하나 나눠먹을래? 파이 나눠먹을래? 파이 나눠먹을래? 와 되게 진짜 진짜 대단하다 진짜 맛있다 과일이 시키는데요? 진짜 맛있다 말레이시아 디저트 왜 이렇게 맛있지? 파이 나눠먹을래? 파이 나눠먹을래? 파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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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 인원의 집이 있었는데 그리고 엄마의 집이 있었는데 엄마의 집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라이앗 엑프리미굴의 집이 있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난 격하게 배부르니까 잠이 와요 와 너무 죄송합니다 내일 하루 종일 굶어야 될 것 같아 저희 가족그룹은 먹을 때 자세히 먹혜요 언제 밋나잇? 어디? 우리 라이아 과연 먹을 수 있을지 우리 라이아 종류는 끝나지 않는걸 삶띵 파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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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귀여워요 와 너무 귀여워요 여기 그냥 박물관 같아 뮤지엄처럼 보인 것 같아 우리 안에 들어가서 봉탈 락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엄청 넓어 뭐예요? 어머, 이게 뭐야? 집... 집... 우와... 이거 집? 집? 우와... 물이 여기있어서 그냥 찍고 아니면 입을땐에 앉아있으면 좋겠어요. 와우... 카페도 이런 카페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카페도 이런 카페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나야데에 다 먹었거든요? 다 먹었죠? 네, 다 먹었죠 먹었죠? 당연하죠 우리 항상 먹어야 해요 도망가면 이 브리안가 장난이 아니에요 비주얼이 집에 가서 다끼 다른 메뉴를 먹는다는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어디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서 요리법도 다르고 메뉴도 다르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처음이야 우리 이렇게까지 제대로 한 세미를 따라가면서 보라야를 하는 건 처음이야 응응응 정말 말레이시아에 그런 따뜻한 거고 너무 많이 입고 있었어 이거 너무 부러워요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 다 많이 모이는 거 옷 맞추는 거랑 수일아야 봉투 디자인 맨날 다르게 하는 거랑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가족 명절 때 이런 거 좀 하고 싶어 옷 맞춰 입고 드릇을 수 있더라고 1,2,3 저희의 보라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집이 남았죠 거기서 붕하하필을 한대요 너무 기대가 돼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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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도움의 도끼 이렇게 또 들어간다 음 맛있다 오늘도 맛있다 렛츠고 사와라야 사와라야 다행히 far 차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